어떻게 알았죠? 이미 알고 계시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지민입니다. 점심시간이 올 줄 몰랐죠?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좀 늦은 시간에 한 6시, 7시쯤 오려고 했는데 그때도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일찍 왔습니다. 오늘 스케줄 하러 지금 저는 나와있고 준비하다가 잠시 와서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하다가 들어가려고 왔어요.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좀 부었어요. 화장도 안 하네. 일찍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 아직 하루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어가지고 어떤지는 조금 기다려볼게요. 좀 세워지나? 잠시만요. 흐들리죠? 안 세워질 거 같아요. 안 세워질 거 같아요. 안 세워질 거 같아요. 안 세워질 거 같아요. 너무 많이 흔들림이 얘기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알고 계시네요. 너무 오랜만에 오긴 했죠, 제가. 인사를 너무 늦게 드려 미안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오긴 했죠. V임 얼마나 할 거냐고요? 일단 있을 만큼 있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분, 35분 정도 뒤에 저도 준비해야 제가 멤버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가 있어서 조금 이따가 가야 될 거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평소보단 좀 일찍 잤고 점점 이제 시간을 거꾸로 뭔가 이렇게 위로.. 시간을 좀 일찍 당기고 있어요, 자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잠은 잘 자고 계신가요? 잠을 좀 잘 자야 되는데 오늘은 잘 자고 왔어요, 그래도. 근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눈이 좀 부어서 눈이 부어서 근데 좀 원래 오늘은 차에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스케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원래 하루였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좀 새롭게. 매일 이제 저의 뭐 생얼을 많이 보셨을 거고 조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고 싶었는데 미완성인 상태로 왔네요. 근데 일찍 오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오늘 보자. 지금 시간이 2시니까 밥은 챙겨 먹었어요? 공부 중인데 안 그래도 뭐.. 어제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또 얘기를 봤어가지고 어제 또 아미분들이랑 영상 통화했으니까 근데 저는 먹었어요. 음.. 지금 뭐.. 지금 뭐.. 이 시간대면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학교에.. 이제 공부하거나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근데도 어떻게 200만분이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지는 저는 궁금하고 엄청 빨리 들어오셨네? 이렇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저녁 같네 당연히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뭔가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면 근데 지금 들어온 게 더 이상했나, 그러면? 아니, 좀 그럼 내 저녁이 더 나았을 거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공부하거나 일하고, 한참 일하고 계실 때 들어와서 다른 멤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촬영이 있어서 다들 그러네? 다른 나라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도 수업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분들인데? 오늘 생일이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그리고 200명의 아미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통화를 했지만 저는 못 들으신 분이 훨씬 많으니까 뭐 진영이랑 어제도 재밌게 V LIVE를 하셨겠지만 좀 잘 지내고 있었고 행복하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셨습니까? 저 안 보는 동안 어때요? 잘 지냈어요? 눈이 부어서 그런가 오늘 왜 이렇게 조금 이상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늦게 오고 참 큰일 났다 나도 정말 보고파 하면서 지냈어요? 붓기 점점 빠질 중이에요, 저? 아,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아, 이거 밖이 너무 덥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괜찮게 생겼던 거 해주셔서 댓글 다 읽고 있어요 손 흔들어 달라고 하길래 우와, 학교가 다음 주 시작되구나 그래서 덥기 생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라이브를 보면서 내 아기를 잠들게 하고 있어요 좀 더 조용히 얘기할게요 저는 어떻게 지냈다 뭐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음 음 이제 멤버들이랑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콘텐츠 촬영도 하고 요즘은 이제 어디선가 남준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시간도 조금씩 가지면서 네,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시기가 뭘 할 수 있는 시기는 또 아니고 저도 뭐 별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가끔 시간 보내는 거 말고는 뭐 뭐 그냥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 같아 그게 그게 진짜 단 거 같아 근데 입도 부은 거 같아 오늘은 왜 이렇게 입도 지금 내가 어색한 거 같아 부어가지고 뭔가 얘기하기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어색하긴 한 거 같아 사실 어색하긴 한 거 같아 감사합니다. 이쁜 말들 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뭐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가고 싶냐? 코로나 끝나면은 일단 좀 우리 좀 만나야죠 투어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좀 보고 해야지 여행도 여행인데 지금 여행도 여행인데 지금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색하지 않으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조금 그거는 있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조금 어색하네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자주 오고 했어야 되는데 어 뭐 음 이제는 좀 괜찮을 거 같아요 어 뭐 마음이 안 좋았다 뭐 기분이 뭐 어쨌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할 때 어 온전히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나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더 제가 좀 온전할 때 여러분들이랑 좀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왔고 이제는 여러분들이랑 좀 더 대화를 자주자주하면서 서로 좀 위로도 좀 하고 좀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아니요 지금 지금 매니저 형이 앞에 계신데 지금 매니저 형이 앞에 계신데 그리고 네 지금 우리 날씨가 진짜 더워요 하늘도 진짜 예쁘고 어디를까요? 아 여긴 천장이 예쁘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어차피 지금은 한 10분? 10분? 아니면 또 들어가야 될 거 같으니까 확실히 저는 저녁에 오는 게 좀 편하긴 한 거 같아요 일찍 오니까 내가 정신을 왜 이렇게 못 차리는 거 같지? 늦게 일어나서 그런가? 네 네 네 멤버들 저기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저 콘서트가 필요하긴 하죠 어 물론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콘서트가 딱 멈추고 나니까 멤버들이랑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원래 이렇게 흘러가던 삶이 딱 멈춘 거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아미 여러분 계시다는 게 이게 또 그 말을 함부로 입받고 또 낼 수 없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응원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아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요 근데 어제 영상통화하는 거 보니까 토니몬타나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만다꼬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글쎄요 토니몬타나는 모르겠고 만다꼬는 만다꼬 또 모두 그 태영이랑의 브이앱은 제가 태영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사투리를 엄청 쓰지만 사투리를 약간 해봐 혹은 뭐 알려줘 이렇게 하면 더 어색해하는 거 같기는 해요 네 운동은 그러니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운동을 하니까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살 좀 쪘어요 그래서 살 좀 뺄게요 완전히 초심이 잃었네 완전히 초심이 잃었네 살 그렇게 열심히 빼던 친구가 그죠? 같이 먹으며 진영님과 방송을 만드세요 신나 올려줄 수 있어? 영상 편집해줄게요 뭐요? 운동하는 거요? 뭐요? 그 상이 예쁘다 그 상이 예쁘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이끄는 빛 믿은 곳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쌓아주신 건 여러분인데 빛을 쌓아주신 건 여러분인데 나도 아이들 보고 싶다 아 아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늦게 올 수 없었던 이유가 그게 있네 여러분 오늘 달방 나오더만 여러분들도 꼭 이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스케줄이 엄청 애매하기도 해 시간들이 근데 저는 다음에는 진짜 늦게 올래요 아마 사뭇 느낌이 다를 거예요 제가 늦게 오면은 다시 한 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싶어서 아 음 네 그렇게 깐 뭐 아 네 으흠 음 아 이 붓기가 안 빠지는데 큰일 났네 이건 근데 요즘에 얼굴이 좀 더 잘 붓는 것 같아요 어제도 지금 거의 썼네 붓기가 빠진 날이었네요 손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넷플릭스는 스미콘에 온라인으로 가본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스미콘에 온라인으로 가본 것 같아요 모르겠다 오늘은 쳐다만 보고 있다가 알려줍시다 아니 지금 안 가요 아직 시간 좀 더 있어가지고 지금 안 갈 건데 한 10분 15분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나요?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나요? 많이 해봤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동물들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이뻐하지만 알러지가 있어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 어렵고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는데 책임을 잘 못 칠 것 같아가지고 책임을 잘 못 칠 것 같아가지고 원래 그 강아지들도 외로움 많이 타고 하잖아요 원래 그 강아지들도 외로움 많이 타고 하잖아요 근데 돌봐주실 분들 고우님도 이제 부산에 계시고 그러니까 돌봐주실 분도 없고 이러니까 강아지는 아직 없으려 저 한 나이 한 4,50 됐을 때 그때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밥은 이미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밥 챙겨 드세요 제가 여러분 없을 때 버티는 거는 딱 밥이랑 운동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밥 맛있게 잘 먹고 땀 흘려주고 하는 게 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식사 잘하시고 가끔 기분 안전을 조금 띄고 해보세요 발음이 안 나 띄고 해보세요 되게 기분이 괜찮아질 거야 이거 할아버지 빙세 크림 깔아 기존 빨간색 그거랑 진짜 노력하고 있고, 많이 괜찮아졌어요, 정말. 네, 오늘도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나는 스카이 캐스파어요. 저는, 저는 진짜 뭐... 뭐 휴대폰... 방금은 휴대폰으로 잘 안 하고 휴대폰으로 놀다가 시간 끊었다가 사람들은 뭘 하고 지내는 거, 여러분들은 뭘 하고 지내서, 쉴 때 오늘 시험이구나... 오늘 시험인데 지금 어떻게 와인티카 오예요? 오늘 시험 잘 보고 오시고, 얼른 가서 준비하고 오세요. 천장 보고 멍 때리기... 씨, 그렇다니까요. 진짜 할 게 없다니까. 진짜 할 게 없다니까. 문이 안 좋다고 하죠. 아, 눈이 안 좋다... 아, 저 괜찮고 지금 되게 괜찮은데 눈이 많이 부었어요. 그리고 렌즈를 껴서 응충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괜찮은데 약간 몽롱한 것 같아요 좀 잠 깨는 듯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난 지 한 두 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시간은 아닙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지 조만간에 제가 저녁에 또 오도록 할게요 제가 일찍 오니까 그렇네? 원래 안 그런데 아니면은 다음에는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낮에 안 온가 그렇게 할게요 최근에 본 영화가 없네요 블랙 위도우 꼭 보라고 하던데 수아 춤 안무가 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미리 얘기 못했지만 버터도 그랬고 퍼내션 투 댄스도 그렇고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챌린지 해주시고 춤 올려주는 것도 다 보고 있고 너무 이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버터도 그렇고 커버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챌린지 재밌게 해 주시고 전세계 아미 여러분들의 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귀여우신 분들도 많고 되게 멋있고 느낌이 엄청 멋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 진짜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거 보고 있어요 10분도 안 남았으니까 어머니한테 조금만 양해를 바라네요 어머니 새끼손가락은 잘할 기미가 보이네요 지민 지민 다음 뭐 할 건가 저는 이제 곧 준비를 하고 멤버들이랑 스케줄이 있어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3시까지는 그래도 준비를 마쳐야 돼서 내일 밤에 오던지 언제든 한 번도 제가 다시 올게요 이제 곧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진짜 더위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더워? 타는 인데도 아무튼 더위 조심하시고 밥도 챙겨 먹고 어머니 여러분들 축제 숙제 이제 하러 가시고 이들 곧 갈 거니까 저도 숙제하시고 일해야 되시는 분들은 오늘도 하루도 힘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누군가에게는 조금 지루한 시간일 수 있지만 공부 화이팅 하시고 아까 아이를 돌보고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식사 꼭 챙겨 하시고요. 그리고 다 식사 잘 하시고 아프지 말고 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미리 해줄 수도 있겠네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곧 보겠다 싶은 콘텐츠를 찍고 있으니까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조만간에는 진짜 저녁에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곧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도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랑 이따 가겠습니다. 제정신으로 올게요. 제정신으로 올게요. 저 일찍 잘게요. 그리고 오늘은 일찍 잘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캘린더 한 번만 보고 그러면은 음 그렇잖아 어쨌든 한 2, 3주 안으로 제가 한번 다시 저녁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랑 또 시간을 그때는 좀 지금보다 훨씬 넉넉하게 여러분들이랑 이따 갈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저도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오늘 하루 파이팅하고 딱 끝나고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2주 오십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제가 곧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러 갈게요.